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NKMAX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을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NKMAX 주가 한번 흔들렸다가 지금 현재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오늘 좀 윗걸 달고 나왔긴 했지만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 NK의 성장 가능성 재확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불응성 고형암, 즉 육종암 관련 미국 임상 일상 최종 결과 연내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중간 데이터에 이어 최종 결과에서도 긍정적 데이터 도출에 대한 기대감, 점증 등 향후 글로벌 임상 이상 진행 및 기술 수출 활용,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SNK-01, 즉 자가 NK세포 치료제를 활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에서의 성공적인 임상 일상 결과는, 즉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성을 기반으로 해서 세포 치료제 기업 최초로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임상행 1분의 1A상 진행이 계획되어 있다. 향후 SNK-02, 즉 동종 NK세포 치료제를 적용, 위암 및 고형암 등으로 임상 파이프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아까 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응성 고형암, 즉 육종암 관련되어 미국 임상 관련된 최종 결과는 리포트에서는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다는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 관련된 알츠하이머 관련된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9쪽에서 나온 게 있는데, 육종암 관련 내용은 없는데,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본 게 없었습니다. 또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이 종목에 지지대와 처항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구름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6,300원에서 6,6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230원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구름대가 있고, 그걸로 바로 또 매물대 같이 겹쳤습니다. 6,600원에서 6,200원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 위치가 구름대하고 매물대를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등을 못하죠. 여기서 몇 번 매물 소화를 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600원대를 종가상 지지를 확인한다. 그때 되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와 처항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5,800원이 되겠습니다. 2차 지지대는 5,500원, 3차 지지대는 5,100원이 되겠고요.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6,600원이 되겠습니다. 6,600원, 2차 지지대는 7,300원, 3차 지지대는 7,900원 한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조로 보시겠습니다. 참고도로 이 종목은 첨생법에도 상당히 좀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첨생법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국회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동사에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조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한 달 동안 25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사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28만 3천 주를 팔았는데 여전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만이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는 계속 팔고 있는 추세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금투 팔고 있죠? 보험 팔고 있습니다. 투심 팔고 있고 나머지 연기금 상호펀드까지 전반적으로 다 팔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석하게도 동사를 핸들링하는 수급은 바로 기관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대하고 매물대가 현재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87%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죠? 아주 좋습니다. 최대주의 지분율은 1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는 3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사는 14.8% 상당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 지분율이 상당히 낮다. 물론 꼭 동사가 무책임한 경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책임경영을 하려면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최대 지분율이 빈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한회사다? 관련된 면역세포치료제, 바이오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재작년에 130억원대에서 작년에 113억원으로 약간 감소했고 영업이 계속 적자 상태네요. 그리고 단기순위동력이 계속 적자 상태네요.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영업이 기준으로 1분기 113억 적자, 2분기 151억 적자, 3분기 176억 적자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적자가 나올 것에 상당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103%, 유비율은 326%이기 때문에 재무조로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적자 나오다 보니까 재무조로는 조금 망가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당연히 단기순위 적자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BPS는 1070원에 되겠습니다. 1070원, 1072원이거든요. 그럼 현재 6000원이거든요. 그럼 어떻죠? PBR 6배 구환입니다. 청산가치 대비, 다른 말로 자산가치 대비 현재 6배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빚이 60억 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오주를 누가 밸류에이션 보고 투자하냐?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약간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관련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든지 다른 외국에서 관련된 알차이머, 그 다음에 NK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밸류에이션은 한 6배 정도 된다. 6배가 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거의 안 나올 텐데, 이해가 있네요. 여기가 판관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NK 관련돼가지고 키트에서 43.2% 그리고 제조와 단백질에서 32% 그리고 NK365에서 21%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K세포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실적이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올해 보시게 되면은 올해 12전환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아홉 차례. 뭐 관련돼가지고 12전환이, 아 무상전환이 있네요. 무상전환 빼고 아무튼 상당히 지금 그 물량은 많지 않지만은 계속 지금 관련된 12전환 계속하고 주식전환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매물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죄로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상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시게 되면 부채비율이 103%, 유보율이 326%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되야만이 재무제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동산은 부채비율 100% 이상, 유보율은 3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무제가 튼튼하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사 회사로는 신약개발 및 연구하는 회사, 건기식을 위탁 제조하는 회사, 연구 및 제품 판매, 신약개발 및 연구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KMX 오늘 종가 6,230원입니다. 수급전원 기관이 핸들링하고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사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 적자 지속 중이고 올해도 영업이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캐나다의 알츠하이머와 관련돼서 1분의 1A상의 임상계획을 승인했다.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47.3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러 개였습니다. 수급추세는 40.4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링저밴드 상단은 6,900원, 하단은 5,600원이고요. 저항대는 7,300원, 지지대는 5,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링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폐이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초수기의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NK 맥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까 합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대한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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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